세상은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는 주연만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난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때가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향을 찾아 마음 상해 일이처리 해왔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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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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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요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낌없이 따님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집니다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졌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